네, BOJ의 결정 이후 엔하 급등과 함께 일본 증시 급락한 이후 현재 이 시각에도 낙폭 줄이지 못하고 계속해서 2.6%까지 낙폭을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계속해서 흘러내리면서 답답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마켓 전략으로 반도체 업황에 대한 큰 그림과 함께 시장에 대한 방향 잡아보도록 하죠. 시티그룹 이세철 전무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지수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긴축 금리 인상 속도에 대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가중되다 보니 특히나 그 안에서도 반도체 업종의 타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반도체 안 좋다 안 좋다 하는데 도대체 반도체 시장 얼마나 암울한 상황인가요? 네, 참 좋은 얘기로 오늘 와야 되는데 안 좋은 얘기를 좀 해드리고 또 이제 저의 의견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금 현재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매크로 쪽 상황 그리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PC와 스마트폰 쪽 수요 약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버는 엔드드맨드는 상대적으로 견주한데 문제는 이제 서버 업체들 이 재고 수준이 한 12주 정도 메모리 재고를 12주 정도 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DM랜드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업체들도 재고가 한 12주 늘고 있어서 현재 지금 반도체의 메모리 업황 같은 경우는 2008년과 좀 유사한 시장 환경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메모리 업체들의 재고 기간도 계속해서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내년 메모리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과연 언제 돌아설 것인가가 사실 관건이잖아요. 2분기를 저점으로 좀 돌아설 수 있다. 내년 내내 힘들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인데 전무님께서는 그 시기를 어떻게 점치하고 계세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장을 좀 좋게 해보시는 불캠프 같은 경우는 내년도 한 2분기 업황 회복을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베어캠프 같은 경우는 내년 내내 메모리 업황이 안 좋을 거다라고 좀 보고 계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D램은 내년도 한 3분기 이후에 회복을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랜드는 구조조정이 없는 한 랜드 업황은 계속 좀 내년도에도 계속 안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D램 같은 경우는 업체가 3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업체들이 지금 투자를 줄이고 있어서 투자를 줄이면 한 9개월 정도 이후에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3분기 이후에 공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업황의 회복의 그림이 좀 보여지고요. 반면에 랜드 같은 경우는 업체가 6개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조조정이 있지 않는 한 랜드 공급량은 계속 늘어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드는 조금 업황적으로 좀 더 어려운 환경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D램 보다 지금 랜드 쪽이 더 힘든 상황이군요. 그러다 보니까 4분기 전반적으로 메모리 업체들 적자 전환, 지금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서 목표가 하향이 줄줄이 나오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여기서도 추가 하락을 어느 정도 더 염두에 둬야 되는 자리인가요? 네, 일단 현재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상당 부분의 선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가가 선반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메모리 업체들 주가를 보시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주가가 연초 대비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지금 실적 하락세가 4분기뿐만 아니라 1분기, 2분기까지 계속 좋지 않은 환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도 있고 내년 1월 말에 주요 테크업체들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추가 하락 여력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상당 부분 주가가 지금 많이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상당적으로 제한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가 하락을 염두에 둬야 하긴 하지만 10% 내외권의 제한적인 하락 정도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입장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앞서서도 쭉 짚어주셨지만 디레임 3사 내에서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사실 공급량 축소에 대한 움직임을 발표를 했잖아요. 아무래도 업황 자체가 워낙 부진하다 보니 그런데 인위적 감산이 없다라고 발표한 삼성전자는 간에서 그 속내가 무엇인지 아니면 이제 업황을 고려를 했을 때 결국에는 삼성전자도 감산을 하게 될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세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전략적인 어프로치가 지금 진행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 실제 발표 때 인위적인 감산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의 의도는 이번 불황을 계기로 메모리 경쟁력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특히 디레임 같은 경우는 과도한 물량 경쟁이라기보다는 투자를 늘리면서 기술 경쟁력과 원가 경쟁력을 벌리는 그런 작업들을 이번 불황에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X나노미터 같은 올드 공정을 1A나 1B나노미터 같은 최첨단 공정으로 전환 투자들을 진행할 거로 보여지고요. 이로 인해서 24년 이후에는 기술 격차를 좀 더 벌리고 그리고 원가를 더 낮추는 그런 작업들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전략 방향이 좀 다른데요. 랜드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체가 6개 정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좀 불가피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랜드는 기술 경쟁력도 높인 것도 있겠지만 공급량을 늘리면서 다른 회사들과의 어떤 경쟁력을 더 강화하는 이런 방향성이 23년에 보여집니다. 네, 제가 그렇다면 이번에 비메모리 쪽도 체크를 해볼까요? 비메모리 쪽은 삼성전자와 TSMC의 격차는 쉽게 줄어들지 않고 있고 실적적인 측면도 엇갈리는 상황인데 비메모리 쪽의 내년의 관전 포인트는 어디에 두고 봐야 될까요? 네, 비메모리 같은 경우도 어차피 반도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단기적으로는 메모리가 훨씬 더 비메모보다 안 좋겠지만 오히려 내년도 그림을 볼 때는 비메모보다는 메모리가 업황 회복이 좀 더 빠를 거로 보여집니다. 이유는 메모리 같은 경우는 21년 3분기부터 가역이 빠졌기 때문에 23년 3분기 회복을 감안한다면 2년간 가역이 빠지는 그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메모리 업체들은 투자를 좀 줄이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가 비메모보다 업황 회복이 좀 더 빠를 거로 보여지고요. 비메모리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투자를 좀 늘리고 있었고 20년, 21년 늘리고 있었기 때문에 업황의 흐름만 본다면 비메모보다는 메모리가 업황 회복이 좀 더 빠를 거로 보고 있습니다. 피해는 더 컸고 돌아서는 거는 그만큼 눌린데 따른 더 터나는 속도는 빠를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고리 깊으면 산이 깊잖아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많이 눌린데 따른 회복에 대한 기대도 일단은 메모리 쪽에서 조금 더 크게 가져갈 수 있겠다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7.4 동맹도 강화가 되고 있고 미중 간의 이런 견제 속에서 이런 불확실성도 사실 반도체 업종에 남아있는 상황이죠. 어느 정도의 영향력으로 지켜봐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반도체 시황뿐만 아니라 7.4 액트와 미중 분쟁에 관련된 반도체 경쟁과 규제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 즉 D램 같은 경우는 D램 생산량의 70%를 한국 업체들이 담당하고 있고 랜드는 한 50% 정도 돼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큰 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반도체, 특히 메모리 쪽에서는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중국에서 지금 반도체 생산, 즉 메모리 생산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 내에 있는 외국계 회사, 즉 한국 회사를 포함한 외국 회사들이 22년 10월부터 미국에서 BIS에서 규제가 들어갔고요. D램 같은 경우는 18나노 이하, 그리고 랜드는 128단 이상부터는 미국의 라이선스 없이는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제가 너무 빨리 진행이 됐기 때문에 1년의 유예 기간을 줬고요. 실질적으로 이 규제가 영향을 주는 것은 2023년 10월, 즉 내년도 4분기 정도에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23년 하반기와 24년도의 공급, 메모리 쪽의 공급에 영향을 주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 불확실성으로 남아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지금 상단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반도체 투자 적기는 언제인가가 사실 오늘의 타이틀입니다. 지금 내년 3분기 이후에 메모리 쪽에서는 좀 돌아설 가능성, 업황에 대해서는 좀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가가 일단 어느 정도 선행을 하잖아요. 그럼 반도체 주를 투자하기 위해서는 언제가 적기가 될까요? 네, 되게 중요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 주가는 보통 한 6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면 한 2분기 정도 앞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 내년 한 3분기 정도 디렘 업황 회복을 본다면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볼 타이밍은 내년 1분기에 메모리 업체들을 좀 분할해서 접근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장비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장비 쪽 투자의 최악은 내년도 1분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 3분기부터 디렘 업황이 회복이 되면 메모리 업체들도 다시 투자를 24년에 대한 투자가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메모리 업체들의 대부분 업체들이 50분 이상 캡팩스를 줄이고 있어서 24년도의 물량이 되게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그거 감안할 때 메모리 업체들이 내년도 하반기부터 투자가 다시 진행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미중 분쟁에 따른 중국 내 반도체 팹 업그레이드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한국 메모리 업체들은 또 국내에다가 1A, 1B 같은 최초된 공정들을 도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볼 때 장비 주도는 한 2분기 정도부터 보시면 좋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종목으로 조금 더 압축해보면 삼성전자는 내년 벚꽃 필 때쯤에 분할 매수 전략인 건가요? 그렇게 되겠네요. 사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삼성전자가 6만 원을 딱 깨고 내려가면 많은 분들이 그래 6만 원 깨면 사야지 라고 했다가 사실 손이 잘 안 나가다가 6만 원 또 위에 올라서면 5만 원대에 살 걸 이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가격적인 측면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해 주신 그 기간적인 측면에 있어서 6개월 선행을 보고 벚꽃 필 때 공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인가요? 사실 이게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거긴 한데 사실 제가 보기에는 둘 다 조건이 맞을 때가 가장 좋을 텐데요. 가격과 시기가. 가격과 시기가. 그런데 이제 아마도 1분기가 워낙 안 좋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아마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렇게 보면 내년 1분기 정도 시점에 가격도 많이 빠져 있다면 훨씬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마음은 좀 올라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사실 지금 어팡은 좋지 않지만 현금을 100조 이상 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들보다는 좀 편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다만 4분기 실적은 어차피 어쩔 수 없이 삼성전자도 IT 회사이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PC나 스마트폰 서버 쪽에서의 수요 약세가 에서 피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반도체 장비 쪽은 내년 2분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소보장주 쪽을 지켜보면 굉장히 이제 선별적으로 움직이더라고요. 그래도 실적을 챙겨가는 쪽이 있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는데 혹시 소보장 쪽에서의 탑픽 종목이 있으실까요? 네. 일단 뭐 탑픽이라고 말하기는 있지만 일단은 업황을 볼 때 디렘 투자는 디렘이 많이 부족할 거로 보여지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디렘 투자가 늘어난다면 유진테크나 워닝 IPS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랜드 쪽에서 만약에 투자가 좀 세게 올라온다. 그러면은 테스트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앞으로 기술이 3D 컨셉으로 갑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2D 컨셉에서 3D의 아키텍처 컨셉으로 가다 보니까 계측 기술이, 계측기에는 수요가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으로는 넥스틴을 저희는 좋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리 쪽에서 이제 디렘으로 본다면 치고 올라갈 때 워닝 IPS를 보고 랜드 쪽에서 이제 유진테크와 함께 그리고 이제 디렘 그 안에서도 지금 전체적으로 어디가 이제 돌아설지, 랜드 쪽에서 돌아서면 테스트를 보고 그런데 또 그 외에 이제 넥스틴까지 관심 유효하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또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소부장 쪽에서의 시각도 같이 전해주셨습니다. 내년 벚꽃 필 때 그리고 삼성전자가 6만 원 선 밑에 있다면 뭐 그때 뭐 매수 적게 이기는 하겠지만 삼성전자가 그래도 6만 원 선을 빨리 회복하고 조금 더 빨리 턴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암울하지만 그래도 언제쯤 회복되는지에 대한 말씀도 주셨으니까 같이 참고해보시면서 반도체 업종 전반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티그룹 이세철 전무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